자 이제 볼게요 338쪽의 양도로 보는 거 갑니다 자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네 자 첫째 1번부터 가죠 첫째가 보니까 나오는게 매도매매 인데 매도와 매매는 양도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요 그래서 매도매매 인데 매도매매가 뭐냐 그걸 돈 받고 파는 거죠 그래서 얘는 돈 돈 금전을 수수하죠 돈을 주고받고 재산이 넘어가는 거 재산의 이전 그래서 금전을 수수하고 그 재산이 이전되는 거 요게 매도매매에요 네 솔직히 이 매도매매는 혐의 거의 나지 않는데 다만 이 매도매매에서 주의할게 요겁니다 매도매매는 공매 그 다음에 경매 그 다음에 할부매매가 포함되요 그래서 매도매매 이런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번째 가볼게요 자 두번째 교환인데 솔직히 교환도 거의 시험에 나지 않습니다 자 교환은 뭐냐 교환은 자 금전은 개입되지 않아요 돈은 개입되지 않고 않고 그냥 재산간의 이전 재산간의 이전에서 내꺼하고 네꺼하고 맞바꾸자 재산간에 맞바꾸는게 요게 교환인데 자 교환도의 결론만 얘기하면 교환하게 되면 이제 양자 모두 양자 모두 양자 모두 취득과 양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양측 모두 다 취득과 양도가 다 걸립니다 이런거에요 이거 뭐냐면 이제 자 보죠 갑시감 갖고 있는 건물이 있고 자 의리를 갖고 있는 자 토지가 있다 이걸 당사자 간에 바꿔요 바꿔요 맞바꾸게 되면 이제 갑의 입장을 보면 자 그럼 자기 건물을 줬죠 주고 얘한테 땅을 받았어요 땅을 땅도 경제적 가치가 있어요 받아왔으니까 뭐가 돼요 양도가 돼요 받아왔으니까 근데 받아와 보니까 받아온게 땅이에요 그럼 갑의 입장은 없었던 땅이 생겼으니까 그 자체가 뭐가 됩니까 취득 그래서 양도와 취득이 다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 입장은 뭐죠 그럼 얘는 거꾸로 자기의 땅을 갑에게 주고 갑에게 뭘 받아왔어요 건물 받아왔어요 건물 그럼 건물도 경제적 가치가 있죠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양도 대신 없었던 건물이 생겼으니까 뭐가 돼요 취득 이렇게 하면서 교환하면 양측 모두 다 양도와 취득이 다 해당되게 된다 이게 교환이에요 세 번째 가볼게요 3번은 조심해야 됩니다 3번인데 3번은 별표 제목이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에요 자 출자는 투자한다 이런 얘기인데 현물 현금이 아닌 현물 물건 가지고 출자한다 현물 가지고 투자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얘는 역시 금전이 아니에요 돈이 아닌 돈이 아닌 일정한 재산을 투자해서 일정한 재산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거예요 주식을 배정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돈 대신에 재산 투자하고 대가로서 뭘 받아요 주식을 받아요 그럼 대체 어디 가서 하냐 결론 다 보죠 얘는 반드시 법인에 가서 해요 법인 또는 어디 가서 조합에 가서 해야 돼요 법인 또는 조합에 가서 해야 돼요 다만 조합은 조심할게 조합은 반드시 자기 지분 자기 지분이 초과가 돼야 돼요 반드시 자기의 법정 지분이 초과가 돼야 돼요 다만 출자해도 얘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자기 개인사업체에서 내 사업체 자기 개인사업체에 출자하면 이건 안 돼요 자기 개인사업체는 절대 해당이 없대요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A 법인이 있어요 그 다음 갑이 있어요 원래는 갑이 이 회사에 돈을 투자하죠 돈 투자하고 여기부터 주식을 받아오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현금 투자예요 근데 갑이 돈이 없대요 갖고 있는 거는 부동산밖에 없다 그래서 갑이 자기의 부동산을 투자하고 투자하고 그 땅값만큼 주식을 받아오는 게 이게 현물 출자예요 그럼 갑은 지가 넘어가고 받았으니까 뭐가 돼요 양도가 돼요 대신 이 회사는 없었던 땅이 생겼지 그죠 그 자체가 뭐가 됩니까 취득 이렇게 해서 양도와 취득이 전부 다 파생되게 돼요 자 이게 현물 출자 요거 좀 읽어볼게요 자 보죠 339쪽에 현물 출자입니다 자 법인 1번 현물주자란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시 현금 이외에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서 뭘 받아요 주식이나 지분을 배정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상지원에 해당한다 2번 자 법인이 아닌 조합의 출자도 유상양도에 해당해요 하지만 법인이 아닌 자기 개인 사업체에 출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인 혹은 조합만 되지 절대 내 사업체 자기 개인 사업체는 절대 해당함이 없다 이렇게 보고 네 번째가요 4번 4번은 무슨 변제 대물변제입니다 대물변제 자 대물변제는 이제 변상한다 변상한다 대물 돈이 아닌 어떤 물건 갖고 변상한다 인데 마찬가지에서 금전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고 아니고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일정한 재산권을 가지고 뭐 하겠다 변상하겠다 일정한 재산에 의해서 변상하는 게 대물변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첫째 손해배상 또 하나는 위자료 이런 것들 결국은 돈 대신에 대신 갚아나가는 거죠 합의금조로 뭐 부동산을 줬다든가 위자료조로 줬다 이런 건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 두 개는 조심해야 돼요 자 보죠 대물변제 4번 1번 자 대물변제란 채무자가 채무자의 승낙을 얻다 채권자 승낙 얻어서 본래급부 이 본래급부는 돈이에요 돈의 가름 대신해서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변제와 똑같은 효력이 있다 이때 변제에 충당한 자산이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면 채무 변제에 대한 유상 이전에 속함으로 양도에 해당한다 2번 손해배상 나오죠 손해배상이 있어서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위자료를 지급하기도 하고 동지급에 가름해서 역시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줬다 역시 이것도 뭡니까 대물 변제가 돼요 3번 또 막 나오죠 당사자 간 이혼에 따른 위자료입니다 이혼 위자료 쪽으로 역시 과세 대상자산 넘겨졌다 이것도 양도에 해당이 돼요 하지만 그 밑에 박스에 이혼에 따른 뭐는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혼할 때 위자료가 양도지 재산분할은 절대 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자 또 넘겨보죠 다섯번째 갑니다 5번 5번도 조심해야 돼요 5번도 별표 자 5번은 뭐냐 5번은 제목이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 이 부담부증여가 뭐냐면 부담부는 양도고요 부담부는 양도고 증여는 증여입니다 즉 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발생하는 건데 이것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값씨가 있고 내가 있고요 내 아파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은행이 있고 제가 과거에 은행에서 거금 3억원 정도를 융자받았어요 대신에 내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로 맡겨놓고 그러면 은행은 내 아파트에 설정을 뭘 설정해요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제 아파트는 현재 근저당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대출금 만기가 오늘까지 오늘까지 저는 은행에 3억을 갚아야 됩니다 근데 갚을 돈이 없어요 못 갚게 되면 은행은 어차피 저당 잡았으니까 이 아파트를 휙 가져가 버리겠죠 그런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아파트는 못 갚으면 날리는 건 똑같은데 그래도 최소한 발악을 좀 해보자 그래서 평소에 친분 있는 값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가볍게 야 가봐 가봐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너에게 그냥 줄 테니까 너 받을래? 라고 해요 근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값이 이게 웬 떡입니까? 아파트를 준대요 얼마짜리 아파트인데 5억짜리 아파트 이것도 준대요 주면 받지 그래서 얘가 받는대요 뭐가 됐어요? 증여가 얼마짜리 아파트가? 뭐죠? 5억짜리 아파트가 그런데 받는 값을 뭐라 합니까? 수중자 주는 나라로 말합니까? 증여자 이렇게 그래서 준자와 받은자입니다 준자와 받은자 다시 됨 자 이제 증여가 됐어요 됐는데 다시 한 마디 또 해요 대신 가봐 너에게 부탁이 있다 근데 값이 뭐냐 네가 증여받은 아파트에 현재 은행에 빚이 깔려있다 얼마에 깔려있다 빚이 근저당이 3억이니까 조금씩 3억 3억에 빚이 깔리는데 그 빚을 네가 대신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값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뭐 5억짜리 집인데까지 내가 3억을 갚아줄게 이거예요 그럼 실상 값의 입장은 증여받은게 5억원이었지만 나중에 은행이 얼마를 갚아줘요? 3억을 갚아줘요 그럼 3억은 유상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대신 나머지 얼마? 2억은 아무런 대가가 없죠 그럼 얘가 결국 갚아주겠다고 한 이 금액은 양도로 보는 거고 양도로 보는 거고 나머지 2억은 양도 아니고 뭐예요? 증여로 본다 이게 바로 부담부증여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빚을 떠안는 게 양도 나머지 건 증여 이렇게 해서 증여와 양도가 동시에 파생된대요 자 볼게요 자 340페이지 1번입니다 5번에 맨 위 1번 자 부담부증여라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증여함이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화에서 수중자에게 증여자 대산을 증여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증여자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면 그 증여가액 중 그 채무에게 상당한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거로 보고요 나머지 금액은 증여자에게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수중자가 증여받은 걸로 본다 그래서 이렇게 떠안은 빚은 뭐가 돼요? 양도 나머지 금액은 뭐가 되고? 증여 그래서 양도와 증여가 다 발생하죠 다만 두 번째 2번 갑니다 다만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배우자 간 직계 좀비소관입니다 배우자 간에 직계 좀비소관에 자 부담보증에 대해선 수중자가 즉 증여받은 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해당 채무액은 수중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 이게 또 뭔 얘기냐면 자 이 갑과 나의 관계가 남남이면 관계없는데 이 갑과 나의 관계가 배우자 관계였다 혹은 갑과 나의 관계가 직계 좀비소관계였다면 이때는 세법상 증여받은 증여 왜? 야 무슨 부부간에 땅 넘겨주고 반결이 있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때는 세법상 증여된 걸로 본대요 자 다만 해당 채무가 국가나 지방재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그땐 그렇지 않다 자 그럼 맨 밑에 봐요 핵심 체크 맨 밑에 보면 배우자 직계 좀비소계에게 양도한 특수한 경우도 있죠 보세요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소계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 그 재산가액을 증여한 거로 추정합니다 즉 부부간은 무조건 다 중요해요 허나 다음의 경우는 양도된 거로 본대요 그래서 다음의 경우를 잘 보면 좀 황당한데 황당해야 양도해요 첫째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서 경매되었대요 즉 남편 재산이 경매 처번된 걸 부인이 다 사갖고 온 거예요 두번째 파산 선거도 처번됐다 남편이 파산됐는데 부인이 다 사갖고 온 겁니다 세번째 국세징수법에서 공매되었다 남편 재산이 공매 처번된 걸 부인이 사갖고 온 겁니다 네번째 증권시장을 통해서 주식을 처번됐다 자 주식은요 증권시장을 통해서 주식매매하면 이거는 누가 어떻게 팔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다수로 매매하였는데 이게 어떻게 우연치 않게 사게 됐네 다섯번째 대가 지급한 것이 명백하게 입증된다 첫번째 점 등기화하는 자산관의 이전 또 두번째 점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과세나 혹은 비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준 것이 확인되어야 돼요 소득이 세번째 해당 자산 취득을 낼 위해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번됐다 이런 것이 다 확인되면 그때는 입증된 걸 봐요 그럼 그 결국은 그 네모 안에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다섯 가지가 아니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증여입니다 그래서 그 다섯 개 중에 한 가지가 돼 양도고 배우자 직계준비수는 그게 아니면 다 뭐가 돼요 전부 다 증여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직계준비수는 처음에 잘 납니다 가끔 잘 보셔야 돼요 자 6번 가지 수용가입니다 수용은 절균도 없죠 수용은 보상을 받기 때문에 보상 받으면 그 자체가 양도지 그렇죠 그래서 양도에 속하니까 뭐 문제 없겠죠 자 7번 기타 양도로 보는 겁니다 자 첫째 자 공동 소유 토지나 건물을 분할 함에 있어서 소유자 간에 자 소유 지분의 변동이 있으면 유상 이전이고요 그죠 그래서 지분 증가자가 취득세 지분이 감수된 자 뭐 양도세를 내면 돼요 두 번째 경매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 경매가 이게 이 경매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임의 경매가 있고 강제 경매가 있는데 임의 경매가 됐건 강제 경매가 됐건 일단 경매 자체는 다 양도입니다 경매는 무조건 다 양도 그래서 경매 그래서 경매 무조건 양도가 돼요 세 번째 담보입니다 자 채무 담보 목적으로서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 불이행 돈 안 갚은 거죠 안 갚아서 본등기 되었다 쉽게 그 부동산 빼앗긴 겁니다 빼앗기면 그땐 뭡니까 양도 되는 걸로 봐요 그래서 담보는 양도가 아닌데 훗날 돈을 갚지 못해서 담보가 채권자에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양도에 해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양도에 속하게 된다 이거죠 네 번째 자 토지의 하필 목적으론 교환도 양도입니다 아까 교환했죠 교환 다섯 번째 조성한 토지의 일부분을 공사비 대가로 줬대요 공사비 대가 일종의 뭡니까 대물 변제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양도에 속하는 것들 특히 1번부터 5번까지는 정확하게 좀 봐주셔야 돼요 웬만하면 3, 4, 5번은 꼭 기억합니다 3번 4번이 5번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번엔 양도도 보지 않는 것도 보죠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뭡니다 양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볼게요 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건데 1번 자 환지와 보류지입니다 첫째 환지 보류지 그 다음에 변경을 위한 교환 세 가지 그래서 환지 보류지 변경을 위한 교환 세 가지인데 자 환지가 뭔지 다 배웠을 거예요 다만 환지는요 환지는 양도가 아닌데 환지가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 종료 이후에 사업 종료 이후에 처분하면 이때는 양도에 걸려요 또 환지 받으면서 자 청산금 받았다 이것도 양도에 걸립니다 그래서 환지 자체는 양도가 아닌데 환지 받은 이후에 처분했다 또 청산금을 받았다 이러면 이건 양도에 해당되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주시면 돼요 지적경계선 변경인데 이게 그냥 교환은 양도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교환이 아니고 지적경계선 변경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은 양도로 보지 않게 돼요 읽어볼게요 자 환지입니다 맨 밑에 1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유지로 충량되었다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넘겨서 342쪽에 자 토지에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적경계선 변경입니다 그걸 위해서 토지가 교환된 경우 양도 아니에요 밑에 기억력은 됐고 중요한건 자 뭐 변경해요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은 양도가 아니고 이게 그게 아니고 그냥 교환은 양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교환인지 제목과 같이 지적경계선 변경인지를 좀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밑에 2번 양도담보가요 담보 담보인데 담보도 양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담보는 맡기는 거니까 근데 이 담보가 추후에 채무 불이행으로 이게 변제 충당되었다 돈 갚지 않아서 담보를 빼앗긴 겁니다 빼앗기면 이때는 양도에 해당하게 돼요 담보는 맡긴 거니까 양도가 아니지만 나중에 돈을 다 갚지 못해서 빼앗기면 이때는 뭐가 돼요 양도에 속한대요 그럼 바로 결론만 볼게요 자 결론이 우측에 있어요 343쪽 맨 위에 3번 세 번째 줄에 있죠 다만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자 담보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 불이행 돈 갚지하는 거죠 안아서 그 자산이 변제 충당되면 그때는 양도된 걸로 본대요 그래서 담보는 양도 아닙니다 다만 담보가 추후에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되면 그때 양도에 해당하게 돼요 자 세 번째 가죠 세 번째는 공유부대 분할 마찬가지예요 분할인데 분할 되면서 두 가지 첫째 지분에 변동이 없다 둘째 지분에 변동이 있다 그래서 변동이 없으면 양도 아니에요 변동이 있으면 양도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보세요 자 공동소유 토지가 있어요 A하고 B하고 지분도 50 50 이었어요 요번에 AB가 협의하여 우리 분할하자 각자 소유하자 각자 소유하자 나눴어요 어떻게 A 50 B도 50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지분의 변동이 표적이면 이게 양도 아니에요 근데 당초 50 대 50인데 자 어떻게 했어요 조개어요 60 대 40 이렇게 했다 이거지 이렇게 지분이 바뀌면 바뀐 만큼 뭐로 본다 양도된 걸로 본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읽어볼 거 없어요 자 4번 갑니다 4번 5번 볼 거예요 4번이 신탁 5번이 신탁의 해제예요 4번이 뭐고 신탁 5번이 뭐고 신탁의 해제 신탁이 뭐예요 맡긴 겁니다 해지는 뭐예요 맡겼다 찾아온 거예요 둘 다 양도 아니에요 그래서 신탁된 것도 양도가 아니지만 신탁을 해제한 것도 똑같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신탁도 양도 아니고 해지도 양도가 아니다 이제 6번 갑시다 자 소유권 하는 겁니다 자 환원도 두 가지예요 이게 첫째 매매 무효 매매 무효가 되면 양도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게 매매 무효가 아니고 적법 계약의 해제 적법한 계약의 해제 적법한 계약이 해제되면 이때 양도가 됩니다 그럼 이게 뭔 얘기냐 자 보질단 자 매매 무효의 소입니다 매매 무효는 민법상 사기 강박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그 매매가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인 무효 등의 사유가 아닌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 즉 정상적으로 매매 계약이 된 거예요 된 거에 의해서 그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해제됨으로써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이런 또 다른 양도가 돼요 즉 결국은 매매 무효인지 적법한 계약의 해제인지를 구분하면 되겠죠 자 일곱 번째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겁니다 첫째 자 합자회사의 토지를 출자했다가 퇴사 함께 찾아가요 찾아가면 자 본인 재산의 변동이 없죠 그죠 찾아갔으니까 양도 아니겠죠 두 번째 자 조합의 토지를 현물 출자하면 양도 아까 봤어요 근데 반드시 출자자의 조합 지분비를 초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법정 지분은 양도 아니고 자기의 법정 지분이 초과 돼야만 그때 양도에 속하게 됩니다 자 또 넘겨서 세 번째 또 있어요 이혼으로 인해서 당사자 간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됐대요 아까 이혼할 때 위자료는 양도인데 재산분할 청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청구권을 청구함으로써 이혼 당사자 간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 양도했대요 그럼 아까 배웠죠 뭐예요? 중요합니다 무슨 부부간에 뭐 부동산 893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청산 전에 좀 이따 볼 건데요 양도세는 매매가 되면 대금이 청산되어야 매매가 된 거예요 잔금이 청산되어야 매매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잔금 청산 전이에요 돈을 다 주고받기 전에 계약을 깨면 계약금만 두 배 돌려주면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양도로 볼 일이 없죠 6번 자 소유 재산을 공매 경매로 인해서 제출이 되겠다 자기 재산을 자기가 공매 경매로 제출이 되겠다 그럼 얘도 양도로 볼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양도에 속하는 것 속하지 않은 것 각각 구분이 됐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심할게 어떤 게 양도고 어떤 게 양도 아닌지 분명하게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이제 양도 시기로 가볼게요 자 346초 갑니다 근데 왜 자꾸 뒷걸이 땡기고 졸립지? 이상하네 자 보여줘요 양도 시기 갑니다 양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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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양도했냐 또 취득 시기는 언제 취득했냐 이건데 문제는 예는 됐는데 취득시기가 지난번에 제가 취득세에서도 배웠어요 취득세에도 취득시기가 있었거든요 있는데 조심할건 둘다 내용이 똑같잖아요 이게 안같아요 안같아요 똑같잖아요 왜 안 똑같냐면 복습해볼게요 취득세는 취득시기가 왜 있었냐면 취득이 돼야 돼 취득이 확정이 되면 취득이 확정된 날부터 쭉 와서 몇일 내에? 60일 내에요 60일 내에 이 기간에 뭐하려고? 신고하고 납부하게 하려고 취득시기를 둔거에요 취득시기를 여태 준거에요 이때 이때 둔겁니다 자 근데 양도세는 양도세도 신고납부하려면 양도시기만 있으면 될거 아니야? 빠져요 양도세도 양도했다? 그럼 양도하면 다음주에 보겠지만 양도일에 속하는 그 달의 말부터 말부터 하나 둘 2개월 4 이 기간에 신고하면 되거든요 근데 양도세는 신고도 예를 들어 하려면 계산해야 돼요 계산인데 취득세는 무조건 차등세이기 때문에 문제없어요 내가 뭘 샀던간에 뭐 산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만 하면 끝나는데 양도세는 세금 계산을 할 때 사요 취득해서 양도하죠 이 기간이 있는 이게 뭐냐면 보유기간인데 보유기간에 의해서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해요 왜? 세율도 바뀌기도 하고 세율도 바뀌어요 그 다음에 공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다음주에 보겠지만 비과세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또 면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양도세는 세금 계산을 해서 신고를 하려면 반드시 일단 뭘 따져야 돼요 보유기간을 따져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취득해서 언제 양도한 건지 이 내용을 구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보면은 자 보세요 양도시기 가면 맨 위에 본문가요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등의 거래는 계약 체결 중도금 잔금의 지급 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거래 과정 중 어느 시점을 양도나 취득 시기로 보는가에 의해서 귀속 연도 장기부여 특별공제 세율 적용에 필요한 보유기간 계산 비과세 및 감면요건 등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시기 구분은 매우 중요하대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씩 볼게요 자 첫째 1번 갑시다 1번 매매 등 일반적 경우에요 자 매매인데 대원칙은요 돈 다 준 날 언제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 취득세의 경우는요 개인간 매매가 되면 계약상 잔금일고 그게 국소공판장이면 사실상 잔금일인데 얘는 무조건 상대방이 누구든 관계없다 돈 다 준 날 대금 청산일로 합니다 단 예외가 있지 무시무시한 예외 예외는 언제냐 이때요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수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부동산은 등기라 하니까 등기 등록 접수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주식은 등기라 하지 않으니까 주식은 명의 개수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체 언제가 돼야 등기 등록 접수일이고 언제가 돼야 명의 개수일이냐 이건데 이때 이때 첫째는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다 이거죠 대금 청산일이 청산일이 돈을 주긴 줬는데 언제 다 준지 날 수 없대요 불분명하대요 또 두 번째 대금 청산 전에 대금 청산 전에 이미 뭐가 돼 있다 등기돼 있다 이 경우 두 개 그래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든가 대금 청산일이 전에 등기되면 둘 다 언제 그때는 둘 다 등기 등록 접수일 그게 주식이 뭔지 명의 개수일로 한다고 합니다 자 볼게요 1번 원칙의 언제 대금 청산일입니다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 시기임의 취득 시기는 언제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이때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가세를 양수자가 부담을 약정했을 때 그 부가세들은 제외합니다 실제 원금만 갖고 따져요 두 번째 등기 등록 접수로 돼 있죠 다만 그게 주식이 뭔지 명의 개수일로 해요 1번 자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가 된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 개수일로 합니다 두 번째 대금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대요 언제입니까 똑같죠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 개수일로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원칙이 언제 대금 청산을 예외 언제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 개수일로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특수한 경우로 가볼게요 특수한 경우 갑니다 특수한 경우에 첫째 1번 뭐가 나와요 장기 할부 조건 장기 할부는 조건이 일단은 할부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돼요 또 할부 회수는 2회 이상이에요 2회 이상 그래서 1년 이상이고 2회 이상인데 장기 할부 되면 얘는 하나 둘 셋 중에 가장 빠른 걸로 합니다 가장 빠른 건데 그게 언제냐 첫째는 첫째는 소유권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둘째 인도일 셋째 사용수익일 이 셋 중에서 이 셋 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과 인도일과 사용수익일 중에 가장 빠른 건데 조심할게 이게 순서가 아니에요 1, 2, 3이 아니고 뭔지 몰라요 이게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그냥 적어놓은 것 뿐이지 얘가 1번, 2번, 3번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할부 조건 나오죠 밑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과 인도일과 사용수익된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이번 우측 페이지에 있죠 자기가 건설했다 이번 자가건축인데 원칙만 기억하면 돼요 자가건축은 사용 승인서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로요 언제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합니다 보면 자 건축허가를 받아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합니다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의 사용을 혹은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한다 하고 되어 있는데 하나만 기억해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합니다 자 세 번째 상속과 증여입니다 자 상속과 증여인데 상속은 취득세가 똑같아요 상속은 취득세가 똑같아요 그래서 언제 상속 개실료요 상속 개실료는 사망하는 날 사망한 날 자 증여는 달라요 이게 취득세는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일인데 양도세는 언제 때요 증여 받은 날 증여 받은 날 그래서 증여계약일이 아니고 증여 받은 날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상속은 상속 개실료고 증여 증여 받은 날로 합니다 증여 받은 날로 하도록 되어 있대요 증여 받은 날 됐죠 자 네 번째 시효 취득인데 자 시효 취득도 조심해야 돼요 이 시효 취득도 취득세하고 달라요 자 저희가 시효 취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등기부 시효 취득이 있고 점유에 의한 취득이 있는데 저희는 이 시효 취득이요 이 시효 취득이 점유에 의한 거면 돼요 점유에 의한 시효 취득만 인정합니다 그럼 얘가 뭐였냐면 제일 첫째 부동산을 점유하죠 몇 년 지나가요? 20년 지나가면 되는 거죠 이게 시효 취득이에요 그럼 지난번에 배웠던 이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는 이 시효가 끝난 날 이거죠 시효 완성일 20년 지나간 날 시효 완성일을 취득시점으로 봐요 시효가 완성된 날을 매매 시점으로 봅니다 시효 완성일을 근데 지금 하는 양도세는요 양도세는 있대요 양도세는 점유한 날 그래서 이 점유 개시일로 합니다 점유 개시일로 해요 점유 개시일로 해서 취득세는 언제가 되고 20년 지나간 날 양도세 언제가 되고 점유 개시일로 합니다 점유 개시일로 하게 돼요 자 좀 볼게요 20년간 소유 이사로 평을 고민하기에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했다 언제입니까 점유 개시일로 합니다 언제 점유 개시일로 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다섯번째 가볼게요 수용되는 경우 수용되는 경우 수용되면 뭘 받아요 보상받아요 그래서 보상받는데 수용도 셋 중에서입니다 셋 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 가요 셋 중에서 첫째가 뭐냐면 첫째가 대금청산일 둘째가 수용개시일 셋째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일명 저희가 대수소라고 대수소 그래서 대금청산 된 날 수용개시 된 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이 셋 중에서 가장 빠른 겁니다 얘도 순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수소 중에서 가장 빠른 겁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어제 가장 빠른 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도 빠른 날이고 6번도 가죠 6번 완성되거나 확정 안된 건데요 이거 뭐냐면 아까 매매가 되면 원칙이 대금청산일 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대금은 다 준 거예요 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목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즉 여섯번째는 미완성인데 대금이 청산됐어요 다 근데 돈 다 줬으면 분명히 어떤 목적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목적물이 없어요 존재 안 한대요 안 하면 이건 아직 매매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냐 나중에 목적물이 뭐든 날 완성된 날 이게 완성되거나 이게 확정된 날로 합니다 완성되거나 확정된 날로 해요 그래서 원래는 목적물이 있으면 대금청산일 되지만 돈 다 줬지만 아직 완성이 안되면 그게 언제 완성되거나 확정된 날로 합니다 보존 완성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취득했으면 언제입니까 끝에 있죠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되거나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목적물이 완성되거나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그 취득일로 해요 그래서 항상 원칙이 대금청산일이지만 그 때까지 목적물이 없으면 그게 완성되거나 확정된 날로 한다 일곱 번째가요 환지인데 이런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환지 받으면서 면적에 변동이 없는 게 있고 둘째 환지 받으면서 면적에 변동이 있는 게 있어요 있다는 것은 증환지 이건 감환지입니다 그럼 내가 면적의 변동 없이 환지를 받았으면 그 땅은 언제 취득한 거냐 당초 취득한 날 당초 환지 전 환지 전 취득을 해서 당초 취득일로 해요 당초 취득한 날 근데 환지 받으면서 면적에 증감이 있었다 증감이 있었다 증감이 있으면 증감된 거는 이때요 환지 처분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증가되거나 감소된 거로 봐요 증감이 있으면 환지 처분은 언제 공고일에 다음 날 증가되거나 감소된 거로 봅니다 그래서 겨울 면적에 변동이 없으면 당초 취득한 날 환지 전이 되지만 면적에 증가가가 있으면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로 해요 환지 처분은 공고일에 다음 날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1번 도시개발법은 그 밖의 법률에 있다는 환지 처분으로 인해서 취득한 토지는 언제 환지 전 토지에 취득을 해요 다만 2번 교보하던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면적보다 증가 감소되면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로 하도록 돼 있네요 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8번 주식은 의미 없어요 주식은 끝에 있네요 100분의 50 이상 양도한 날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9번 갑시다 기본 통치에 의한 것도 있죠 첫째 1번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증을 보다 앞당겨 봤거나 늦게 받았다 항상 원칙이 아까운 대금청산일이기 때문에 앞서 봤건 늦게 봤건 다 원칙이니까 대금청산일로 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했대요 그때그때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직접 분양받으면 당첨된 날로 하고요 그게 아니고 타인에게 돈 주고 샀다 그 문제입니까 대금청산일로에요 그래서 내가 직접 받은 건지 남에게 돈 주고 산 건지 세 번째 경매받았어요 경매 끝에 있네요 경매대금 완납한 날로 합니다 경매대금 완납일로 합니다 다섯 번째 네 번째 잔금을 어음 받았대요 끝에 있네요 어음결제일로 합니다 어음결제일로 하게 돼요 5번 부동산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로 인해서 당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됐대요 언제 이게 환원받은 데가 아니고 언제 당초 취득일로 합니다 당초 취득일로 하게 돼요 6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끝에 있네요 언제 재개발 재건축 전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 부동산의 취득일로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이제 우측에 세 번째가 취득식 의지에 갑니다 자 의지라는 얘기는 인정한다 또 뭐뭐로 본다는 강제 규정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거는 옛날 예측에 산 거면 다 이때 산 거예요 85년도 1월 1일에 산 거로 봐요 무조건 85년도 1월 1일에 무조건 주식은요 옛날 예측은 다 언제다 86년도 1월 1일에 산 거로 봅니다 주식은 그래서 부동산은 85년도 주식은 86년도로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 자 보죠 1번 1번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만한 권리 기타 재산은요 1번에 있죠 85년도 1월 1일에 산 거로 보고 2번 주식이나 출자 이때는 언제입니까 86년도 1월 1일에 산 거로 각각분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그럼 조심할 건 취득시기만 바뀌는게 아니고 취득가액도 바뀌어요 85년도 그럼 내가 70년도에 샀어도 85년도로 보고 취득금액도 85년도로 바뀌고 주식도 70년도에 샀다고 해도 얘도 86년도로 바뀌고 취득금액도 86년도 당시에 평가액을 바꿔서 바꿔서 계산해야 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양도시기에 대한 얘기를 좀 봤는데 밑에 보니까 양도세하고 취득세하고 비교되어 있는 거 있죠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이제 넘어가면 5절인데 자 351일치 5절인데 이거는 밥을 먹고 와서 밥 먹고 와서 5절 양도세 계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고 갑시다